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군가가 생각되었어요. 어머.. 죽었어요. continual, 밥이 너무 좋아서 그들하고, 멋있게 먹을래요. 저는 그릇을는 거에요. 계속 먹어놨어요. 미친렛을 먹은 사이에는 저희랑도 먹어요. 여러분의 집중으로 먹은 사이가 아이코바 저게 애랑 상아지라고 쳐다보는 것 같네요 너무 귀여워 아니 키우고는 싶은 거 하고 예쁘대요 반박할 수가 없네 냉상기? 뭐지? 물 넣고 얼음 넣고 습도 조절만 해주면 시골도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시골이 더 밑으로 내려가 시원하게 더 밑으로 내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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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고 이렇게 이렇게 괜찮으니? 이렇게 안 보여요 자 봐봐 소금을 구워줘야 해요 그리고 소금을 구워줍니다 손을 구워줄게요 손은 치즈가 너무 좋은데요 양념을 만들어줘요 양념을 구워줍니다 간장은 다진 소금을 구워줍니다 남은 지구의 정상에 포기해 줍니다. 남은 갓을 갓에 한 번 남은 지구의 정상입니다. 남은 지구의 정상에 포기해 줍니다. 주인공과 풍경을 잡고 가려줍니다. 주인공과 풍경을 찾아서 지구의 정상에 포기해 줍니다. 그리고, 남은 지구의 정상에 포기해 줍니다. 조금 살려봐요 죽었어요 죽었어? 웃기다 웃기다 밥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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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 밥 두근도 다que 다크 다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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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